배우 유아인 씨의 프로포플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내 성형외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. 유 씨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플을 상습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앞서 경찰은 유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